인상적인 그런 지지율 흐름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결국 광주, 특히 광산 지역의 주민분들도 역시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제1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이 일단은 견고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 지역에서 여전히 지난 대선 당시에 이런 이낙연 책임론, 이낙연 악마와 이낙연이 돕지 않았다는 이런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여전히 광주에는 이낙연 대표의 악마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이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내부에서 이런 오해가 아직도 깊게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 경선 뒤에 같이 경쟁했던 후보이지만 대선 당시 정말 전국을 돌면서 대선 기간 동안 수십여 차례 유세를 다니셨던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그런 평가를 받고 여러 오해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기인님 가슴 아프고요. 그런 걸 사실 이렇게 차가울 것을 예상하셨음에도 그럼에도 자기가 정치 생명이랄까요? 대선 주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남은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한 말씀을 광주에서 한번 정말 외치고 싶으셨던 진정성을 광주 시민들께서 그 씨앗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마지막까지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선언만 있는 게 아니고 선언을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질적인 결과물로 내올 수 있는 능력과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집권이라는 건 그런 맥락이고 그런 면에서는 앞서 박정영 앵커가 지적했듯이 메시지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미래가 그런 부분은 뚜렷이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내세우고 있는 가치 중에 민생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에 있어서 오늘날 윤석열 정부 지금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한다고 거기에 또 무제한 무기한으로 안정자금을 투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뿌리면 또 그만큼 물가가 오른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일시적으로 아니 민주당에서 25만 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도록 비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사가 방지법 이런 정말 유통에 있어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런 독점 경매 거래 또 이런 도매시장 법인 이런 문제들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자에게도 그리고 유통하시는 분보다 우리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정책 대안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교통비에 있어서도 이런 월 6만 원 전 국민이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처럼 월 6만 원에 모든 곳에서 대중교통 가격을 상한제를 두겠다 이런 정책도 준비를 했고 교통비 교육비에 있어서도 EBS에 지금 국가자격 이런 콘텐츠들 차교육비가 지금 사상 최대 3년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의 상대로 무료화하고 평생교육까지도 콘텐츠로 포함을 해서 전 국민이 교육비에 있어서만큼은 좀 결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머리 맞대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너네 이렇게 좀 더 좋으면 수용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양보하고 해서 어쨌든 이런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면 국민들에게 당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지난 2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 없이 뭔가 이런 검찰 독재 검찰 사유와 이런 또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그리고 뭔가 입법 노력을 할라 해도 합의 없이 하다 보면 또 거부권으로 또 맞서고 힘에는 힘으로 거부에는 거부로 결국 그러다가 민생은 항상 뒷전이었단 말이죠. 저희는 저희가 준비한 공략이 이게 정답이다 완벽하다 그것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앞세워서 두 당이 마주 앉아서 이 문제만큼 먼저 해결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심판할 건 심판하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싸울 건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